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밀한 유혹에서 성렬 역할을 맡은 유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밀한 유혹 범죄커플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세요 라고만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미리 질문해 주신 저 포스트잇을 우리 유연석 씨와 임수정 씨가 뽑으실 텐데 여기 굉장히 많네요. 중앙 쪽에도 많고 쫙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수정 씨는 유연석 씨가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유연석 씨 관련 질문. 유연석 씨는 임수정 씨 관련 질문을 지금 일단 하나 뽑으셨고요. 임수정에게 유연석이랑 임수정에게 유연석이랑 또 만나고 싶은 배우 아, 그만큼 최고! 너무... 예, 멘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의가 저 역시도 진짜 꼭 다시 한 번 작품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행사하면서도 이렇게 또 재미있게 한 적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아, 은밀한 유혹 오행시 창의적이게 부탁드려요. 은! 은밀한 거 좋아요. 은밀한 거 좋아요. 은밀한 거 좋아요. 밀! 밀! 밀당 같은 거 하지 말아요, 우리. 오, 잘한다! 오! 한! 한 번만 절 봐주면 안 돼요? 그렇죠, 밀당 안 하니까. 유! 유연석 씨.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혹을 어떻게 할 거야.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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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혹시 저랑 은밀한 유혹 보러 가실래요? 이야! 자, 여러분들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보자마자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등은 가위바위보. 왜냐하면 퀴즈를 풀면 두 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오! 기회 났어. 어떡하니. 어떡해. 가위바위보! 오! 3등, 3등. 일단 3등. 가위바위보! 오! 마카오 항공권입니다. 와, 퀴즈입니다. 와, 퀴즈입니다. 우리 유연석 씨가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유연석 씨도 초반 좀 해주시죠. 잘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마카오 에어종, 하이하트, 스파크원, 그리고 조만한 향수의 주인공들입니다. 컵박스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직접 호흡하면서 영화 소개도 하고 게임도 하고 너무 즐거운 이벤트였고요.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하루빨리 개봉을 해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간접으로나마 이렇게 신데렐라가 되는 어떤 이런 게임이나 이벤트를 또 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뜻깊었던 것 같고. 좋습니다. 우리 임수정 씨와 유연석 씨가 함께 찍었고 은밀한 유혹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임수정 씨 그리고 유연석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